. 토요타 GR 슈퍼스포트 콘셉트 공개 르망 기반의 천마력 하이퍼카 토요타가 12일 2018 도쿄 오토살롱에서 르망에 기반한 GR 슈퍼스포트 콘셉트를 공개해 주목된다. . 토요타 가주 레이싱에 의해 탄생한 이번 콘셉트는 토요타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이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다. 르망 24시 레이스카에서 볼 수 있는 플레어 휘라츠와 커다란 리어웅 그리고 수직으로 이어지는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후방핀은 강력한 동력과 함께 다운 포스 증강에 기여한다. . 차량 하부에는 커다란 18X 13인치 휠과 330-710 타이어가 장착됐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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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 슈퍼스포트 콘셉트는 궁극적인 파워와 친환경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으며, 차세대 스포츠카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덧붙였다. 한편, 토요타는 GR 슈퍼스포트 콘셉트의 양산 계획에 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, 1998 GT1 레망 프로토타입처럼 몇 년 후 극소수의 수량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GR 슈퍼스포트 콘셉트